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신동화방송 부산 뉴스 이지연입니다. 부산시가 설 명절 대비 물가 안정을 위해 오는 18일부터 내달 10일까지 특별 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. 시가 이 기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. 먼저 시와 구군의 설 명절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물가안정대책특발팀을 구성해 농축추산물, 개인서비스 요금 등에 대한 현장지도 점검을 벌이고 물가안정대책을 추진합니다. 또한 16개의 구군과 합동으로 전통시장,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주요 성수품 수급 및 가격동향점검 등 물가안정 및 전통시장 이용 캠페인도 전개할 계획입니다.